100초 안에 속도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3, 2, 1, 시작! 3, 2, 시작! 자 끝! 98초 걸렸습니다 98? 네, 98초 일단 100초 안에 들어왔어 난리 났어, 난리 났어 이 탄창군이 제가 봤을 때 현동이 거 옆에 붙여주세요 모양이 제가 좀 더 예쁘지 않나? 2차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너가 사격해봤던 거 총으로 한번 해볼까?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안심 확보입니다 안심 안심 확보